한글자막 by 한효정 사진사 고 최남섬씨의 옛 사진관을 재조명한 작품번호 32 행복한 추억의 사진관 한글 자음 모음 형태를 이용한 벤치 작품과 좋은 문구들을 새겨 넣은 작품번호 33 문자향 탐라까지 수암로 곳곳이 예술의 향기로 가득합니다 이제 수암기념관에서 수암선생의 유품과 작품들, 기획전 등을 감상하고 나면 작가의 산책길의 여정은 끝이 납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진 예술 작품들을 따라 걸었던 길의 끝에서 우리는 진정한 유토피아를 만났습니다